디모데우스 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봅니다 디모데우스 1장 3절부터 6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리하미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걸 생각하니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예주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느라 또한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도 하게 하기를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것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 믿음을 여러 수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작은 믿음, 큰 믿음, 헛된 믿음, 진실한 믿음, 거짓음 여러 표현할 수 있지만 바울이 디모델을 향하여 내가 너를 보면 너무 기쁘다 너무 대견하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내게 있다 도대체 그게 뭘까? 그건 바로 너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점진적이지 않아요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면 아 자라나는가 보다 또 자라겠거니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점진적인 것은 내가 눈에 실제적으로 그날 그날 보이는 것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점진적인 것이 아니고 도리어 내리막이에요 도리어 더 큰 어둠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오늘 지숙실이라는 분이 있어요 얼마 안 된 분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남편이 둘 다 교회를 안 다녔다가 이제 나와서 너무 좋아할까 남편이 시기가 생기는 거야 왜 나 안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지? 목사가 잘 생겼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막 짜증 오늘 내가 잠시 봤는데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이 더 세지죠? 세지는 게 정상이다 와 올라서 정첨이 올라가야 캣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점점 악화되거나 내리막을 걸을 때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 내 눈으로 볼 때 현상이 점점 악화되고 실은 가능성이 점점 멀어지고 75대도 너무 멀었는데 점점 95세, 99세까지 가서 점점 아이 낳을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도 현실은 점점 불가능으로 치닫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신이에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거나 하지 아니하고 현실이 어두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실은 불가능한 것으로 막 몰려가도 내가 꾸었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거야 그곳에 내 마음을 딱 고정하는 마음 믿습니까? 핵가닥 제까닥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에서 1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찾아와줘 야곱에서 1장 5절이야? 4절이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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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절? 6절 내가 말했는데 그것도 못 찾고 있어 시작 자, 스톱 주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구할 때 주님 주세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된다 이거요 따라서 무조건 된다 이루어진다 아멘 내가 오전에 시간 관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확신을 하려면 확신을 할 수 있을 의심이 안 들고 불안이 안 들고 이러면 양심이라고 그러나? 내 마음에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사악한 욕망이 아니다 내 욕심이 아니다 그룹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확정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돈 주세요 뭐 할 건데 사업 안 돼 뭐 할 건데 사업에서 돈 벌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야 그 다음이 이상한 짓을 하면 안 돼 아 목사 비행기 잡티 비행기 때가 세 개를 날라다니 놀러다니랍니다 그 놈은 자기 양심이 알아 무슨 뜻인지 자기 양심이 알아 사악한 거라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게 맑은 꿈을 꾸는 게 깨끗한 꿈을 꾸는 게 중요합니다 맑고 아름다운 꿈을 꾼 사람은 그걸 이루어도 교만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맑고 아름답지 못한 꿈들은 조금 이루어질 뜻만 해도 교만해 가지고 목을 털어요 그리고 한 방에 딱 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 될 때 다음에 캣고 다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다 거기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 높이려고 내가 더 여러분 이 이상 어떻게 배가 불러 나는 내가 배가 더 부를까 봐 내가 걱정인데 여러분 배 불려드릴까요? 여기에서 지금 5인치씩 늘려드릴까요? 몇 인치예요? 모르겠죠? 아예 생각을 하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맑은 꿈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나는 목회하면서도 맑은 꿈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목회 안 믿은 맑은 꿈이 아니 그게 아니에요 목회 안 해도 야망이 있어요 목회 안 해도 욕심이 있어요 모든 일에는 야망과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빼내야 됩니다 그게 언제 오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왜 욕심이 야망이 오는지 아십니까? 돈을 벌어야 먹고 산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믿음이 오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임하면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나 안 먹어도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가난해도 행복하다는 성령님 그분이 평안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오면 이미 나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네 이게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맑은 꿈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먹고 사는 것은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도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외치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자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웃게 하고 내가 내 인생의 큰 나무의 그늘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요셉은 가지라 시내가에 남은 나무라 그의 가지가 담장을 넘어토다 요셉이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동중앙아시아를 먹여 살리고 아멘 합시다 세기를 먹여 살렸던 그 큰 사람으로 아멘 맑은 꿈 아멘 여러분 이거 도려내야 됩니다 그걸 가지게 되면 믿음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꿈 뒤에 숨겨져 있는 욕심과 꿈 뒤에 숨겨져 있는 야망과 꿈 뒤에 숨겨져 있는 교만들을 빨리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찾아내고 또 그리고 불신 내가 그걸 통하여 확 해서 내가 돈 싸놓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 이 욕심들이 빨리 욕심의 마귀가 딱 빨리 찾아내져야 돼 그걸 몰아내야 됩니다 그 도둑놈을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내 영혼을 빨아먹는 도둑놈이라니까 나간을 마귀하는 도둑놈이라니까 그걸 막 몰아내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도둑놈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요한복 10장 10절에 마귀를 도적이라고 해요 도적 도둑놈이야 그런데 우리 그걸 품고 살아요 오직 믿음으로 양국 1장 6절 다시 돌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으면 맑은 꿈을 꾸어야 된다니까 맑은 소원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의심하는 자는 뭐 하는 자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해가셨죠? 마음이 왔다니 갔다 한다 말이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주여 했다가 콧 빼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점점 점점 게링 로스하는 점점 악화되어도 콧 빼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내리막을 걸어도 콧 빼지 말자 어차피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 그리 털려야 역사합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안 털려 믿음 이후에 온 것은 틀리지 않아 아시겠어요? 목사님 맨날 틀리고 사라고 하면 어떻게 사면 그러고 의심하면 안 돼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안 틀린다니 지금 내보고 하나는 털려라 말하지 않아요 어차피 말씀 안 해도 틀고 안 틀어도 있고 틀리도 있고 이런 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네 도대체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쌓아놓지 못한 것들은 결국은 바닥이 나야 새로운 출발이 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야 고생 고생 고생하면서 인색하고 교만하고 욕심부리면서 하나님한테 이러한 재난 저러한 고통에서 다 뺏기고 날리고 빈손 들고 오는 형 하나가 있고 딱 알아서 딱 알아서 어차피 바닥 가는 건 나 스스로 바닥을 치는 사람 그게 뭐냐면 쌈짓돈 끄집어 내가 주님께 바쳐버리고 나 이제 다시 시작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주님은 언제나 저 무언가 시작할 때부터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항상 바닥에서 시작하라고 그래요 항상 바닥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거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가진 돈 가지고 하나님이 일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교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돈 벌어서 주의 일을 할게요 그러면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날은 오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그날이 오는 불상사는 없었습니다 아시겠어요 목사가 목사가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주여 내가 돈 벌어서 주의 일을 하고 목사님 기도하여 축복이 이뤘어요 목사님 목사님 또 그런 사람은 목사한테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 와가지고 내 손을 덤승 잡아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저 기도 축복 기도 해주세요 막 좀 또 손도 또 살도 안 잡아 와아 트럼프 같아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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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트럼프 아니 그것까지 이거 세다고 힘이 있나 웃기고 있네 아이고 그거 씨름하고서 나는 더 세게 잡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데 이런 봐보십시다 그런데 속에 욕심과 야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미 막이에요 이미 막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신 일을 하는데 우리의 역할입니까 믿음을 담아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것 예스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예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부분도 멀어지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는 역사 하시느냐 자기 몸의 죽음과 살아의 태의 죽음을 바라보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 때 아시겠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을 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냐 여러분 온 마음 담아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언제 믿음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어야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호주문에 돈이 있으면 절대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거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만을 쓰신다 믿음만을 쓰신다 다시 한 번 시작 하나님은 믿음만을 쓰신다 한 번만 더 시작 하나님은 믿음만을 쓰신다 자 그러면 믿음을 쓰시는 그 가치의 주나여 생각해 본다면 깡그리 틀리 있을 때가 가까워야 왔습니까 돈이 좀 남아있을 때 가까워 왔습니까 그 깡그리 틀리야 행복한데 왜 깡그리 틀리는 두려워하느냐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네 지금 막 갈등을 안 해 하나님 제발 저 목사님의 설교가 나한테는 임하지 않게 도와주시오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쇠고 자식은 나발이고 필요 없으니까 나 좀 호주물 좀 털지 마시고 나 툭툭하게 좀 살고 싶습니다 그 소리 그 마음을 가진 자는 믿음이 없는 거야 털리면 부유하게 된다니까 내 것이 내 것은요 개뜩이야 내가 노력을 번 돈은 개뜩이야 개뜩 계란 먹는 개뜩 개뜩 재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재물 주신다니까 나는 그걸 경험해 봤었는데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닥을 치는 것을 경화드립니다 옆에 분들 못 치고 당신 참 당신 대단한 사람 바닥을 치셨으니 대단하십니다 시작 사람이 바닥을 쳐보고 바닥을 쳐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와야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겸손이고 바닥을 치고 올라와야 그 재물이 내 것이라 말하지 않지 바닥을 치지 아니하고 제주로 올린 사람은요 그 썩은 고깃덩어리라니까 냄새 막 막 쫙 구매놓고 내가 다 마시지 막 생생이 내고 막 그런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이라니까 그래서 아직도 믿음이라는 것을 없는 사람은 바닥을 하나님께서 옷 벗길 때 이걸 축복으로 여겨야 돼요 내림막을 축복을 그리고 내림막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차피 내가 바닥을 쳐야 된다면 조금씩 배륙의 간을 내먹자 한꺼번에 가져가라 그래요 아멘 합시다 한꺼번에 팍 쳐버리자 아이고 아이고 내가 쳐버리겠다 해가지고 내가 쳐버리는 거야 무슨 소리 모르네 하나님이 쌈짓돈 쌈짓돈 털라 이 말은 뭐냐면 빨리 니 스스로 내리가라 이 말이야 너 스스로 제가요 제가 40세 딱 되는 때 40세 될 때부터 주님이 내가 다시 이제 교회 문 닫아버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니 이제 니와 나와 함께 일하고 일하고 나느냐 그러면 니가 돈 믿고 하지마 나 믿고 해라 니 돈 있는 거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바닥을 쳤어요 바닥을 치고 제로 상태로 내려갔어요 난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가슴은 이런 거예요 탁 터니까 영혼은 자유야 왜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안 베풀면 하루를 못 살아 못 먹고 살아 먹을 것도 없고 모든 게 스탑 볼스탑이야 볼스탑이야 너 있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가 오는데 그 대신 자유는 왔는데 이게 주님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서 나를 돌으니까 돌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늘 주님이 기적을 안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뭘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 제 마음이 주님에게 갈까요 안 갈까요 바로 그런 거야 오빠 나만 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너 제발 세상에 눈 좀 돌리지 마라 제물에 눈 돌리지 마라 사람한테 눈 돌리지 마라 나만 바라는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건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 뭐가 돼야 된다고 고시민의 기적이 위대한 것은 매일 주일만 보게 만드니까 부수고 깨고 녹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확 바뀌는 거야 확 바뀌어 버린다니까 그 딴 눈이 눈이 터진다 눈이 그런 놀라운 사실은 해보세요 어제는 내가 막 이거 하고 땀 흘리고 자존집 빼내고 돈을 위해서 진짜 더러운 짓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비굴나게 살아왔는데 딱 은혜 앞에 딱 가면요 정말 돈이 너무 쉽게 와요 그런 게 있다니까 먹을 것이 생긴다니까 단 하루도 안 굶었어요 단 한 곳 점점 축복하는데 계속 여러분 지금 우리 가난의 송도에서 이게 우리 상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디군 그날의 후광이야 그날의 아시겠어요 내가 춘천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그 후광에 지금 비치는 거야 이게 바닥을 치는 게 자 옆에 분들 바닥을 치셔서 뭐 경화드립니다 시작 바닥을 치우니까 너무 행복해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맨날 기적을 베풀어 주셔 안 공기신다니까 배 터지게 전쟁이 일어나면 부부는 굶어 죽고 자식은 배 터져 죽는다잖아 못 먹었을까 뭘 그만 생기면 아기 집어넣는 거야 하나님이 딱 바닥을 치우면 계속 이겨 계속 미기고 채워줘 제가 안 망했잖아요 아멘 합시다 안 망했잖아 바닥을 쳐야 된다니 아니 구태어 일부러 칠 건 없어 아 바닥을 쳐야 축복이 없다 그건 그런 진리는 아니야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돈 믿지 말고 날 믿으라는 거지 세상 믿지 말고 날 믿으라는 거지 나를 아무 믿음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한 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의 믿음 요동하는 물길 같으니 그 다음에 실제를 읽어보세요 야구부서 야구부서 1장 7시 이런 사람은 응답받을 뭐라고 했지 너무 빨리 간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에 얻기를 뭐 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라 왜 그 다음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뭐함이 없다 자 또 우리 고백합시다 저도 나는 두 마음이 아니라 세 마음이 있어야 손들봐 손들놈이 다 들어야 되거나 두 마음이 세 마음이라니까 완전히 설교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문만 열면 딴 생각 들어 주여 아미 씁니다 이런데 현실을 가보면 머리가 하얘져요 너무 달라 믿음의 세계와 현실은 너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타협하는 거야 그릇이 없는 믿음이란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의뢰받을 때 생각했던 그 생각을 철벽 같은 현실 속에 가도 흔들리지 않고 이 차가운 현실이 따뜻하게 될 줄 이 구질구질한 현실이 아름다운 게 바뀔 줄 절망으로 뒤덮여 있는 어둠의 현실이 아름다운 빛이 빛의 현실로 바뀔 걸 마음을 청해버리는 거지 흔들리지 그렇게 바로 믿음으로 본다는 게 의미가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오늘 그대로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랬잖아 50일 기적 할 때 찰나 찰나에 떠오르는 생각과 현상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지나 놓고 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가 가고 싶은 그곳에 가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조금씩 가지지 않아요 내리막을 껐다가 갑자기 올려버립니다 눈뜨고 있으려고 그 자리에 가야 된다니까 참 이게 신기한 얘기예요 이런 믿음이 딱 거지던 믿음이 딱 들어오면 점점점점 내리막을 그래도 불안하지 예전 같으면 그냥 수면점 먹고 야단일 텐데 불안하지 않아요 아 하나님이 갈 대로 가는가 보다 그리고 일상을 잘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안에도 감사가 있고요 그 안에도 기뻄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 죽었구나 하고 그래 주님의 뜻이며 죽지 라고 그날 밤을 지내는데 다음날 아침 되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나의 마지막의 시간이 오니까 이제 내 열정 내 교만 내 욕심으로 걸어왔던 그 역사가 딱 스탑 크로즈가 되는 거예요 딱 중단되고 이제 주님이 새의 일을 이래야 새의 길을 여셔요 누구에게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믿음이 뭐냐 거짓없는 믿음이 뭐냐 하나부터 백가지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책임질했던 거예요 내가 나를 내 가정을 책임질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해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 하나님 없는 곳에서 돈 벌자고 하는 것 그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네 의무를 안 되는 이라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라 네가 번 돈이 끝이 아니야 그 마귀의 낚시바늘이에요 하나님의 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성 내가 무엇으로 그곳에 도달을 다다를까 여러분 돈을 벌어 그 성에 갈 수 없고 땀을 흘려 그 성에 갈 수 없고 싸워서 그 성에 갈 수 없어요 그 성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흐뭇히 낮은 자리에서 믿음이란 것을 얻기 위하여 주님과 실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딱 믿어버려야 돼 그런데 지질구리기 세상에 뭐가 있으면요 믿음이라는 게 좀 안개가 껴요 이끼가 껴요 맑은 눈으로 주님을 딱 봐야 돼 거짓없는 믿음으로는 주님이 하셔 불안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 맘을 끌어도 불안하지 않고 털려도 불안하지 않고 주님 안에 다 있어 하는 믿음이 딱 오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없을 때 지켜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디보드에게 그걸 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축복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내 믿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일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약한 육체이지만 취합이 있습니다 하고 내 몸을 믿음으로 내어드릴 때 그 믿음의 몸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내리막을 걷고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지라도 의심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그 슬픔 때문에 주님을 부르고 있고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눈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잘 가는 길입니다 그건 정두로 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둠은 잠시 뒤에 그치고 다시 사라지지 아니할 빛이 비추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밝힐 것이며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과연 내 삶에 이러한 영광이 있을까 했던 그날이 너무 쉽게 와요 여러분의 노동으로 그곳을 살아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였는데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딱 주 앞에 서 있으면 그날이 너무 쉽게 와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쉬우냐 공짜로 오니까 뭐로 오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들어가도 나가도 잘되게 띄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분한 게 뭐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믿음 그렇다면 믿음이 뭐냐 간단하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있습니까 성도가 목사를 신뢰해야 되고 목사가 성도를 신뢰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신뢰하면 검심 염려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해요 안 해요 이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초등학교 학생들 가르친다 우리 진짜 시형적인 초등학교 학생들 못해 못해 아니 빠른 거 아니야 주님 신뢰하면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 의심하지 말아야 근데 의심하잖아 수준이 초등학생보다 못하다니까 제발 사람을 좀 어린아이 좀 따라버려야 돼 오늘 이거 기회가서요 의심을 틀어내세요 한 가지 딱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오늘부터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